자 아직 몸이 안좋아? 네 조금 안좋아요 오케이 읽고 뜻 넷 더 닌자 넷 더 닌자 뜻은? 닌자 넷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하고 순서가 좀 다른건 눈치챘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의사 성모는 뭘까? 성모 더 닥터 하면 되는거에요 성모의사? 네 의사 성모 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성모인데 직업은 의사에요 하고 싶으면 성모 더 닥터 이러면 된다고요 오케이 선생님 예 저는 어떻게든 잠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음 수업하고 나서 받아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넷 더 닌자 오케이 계속 계속 This is not the bad This is not the bad 뭔소리에요? 이쪽은 박 디렛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this is 이런거 사용하면 소개할때 쓰는거에요 이쪽은 누굽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not the bad This is not the bad This is not the bad 오케이 그래서 단어 세트 공부 안했어요? Can you find a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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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뭔소리에요? 나는 찾을 수 있는지 못하며 나는 찾을 수 있는지 못하며 오케이 그럼 find 뜻이 뭐에요?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입니까? 오케이 단어 세트 공부 안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근데 find 뜻을 몰라요? 단어 세트 시험쳤죠? 네 맥점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find 뜻이 뭐든가요? 찾을 수 있는지 못해요? 찾을 수 있는지 못해요 찾다라는 무슨 시에요? 하다시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할 수 있니? 이렇게 쓰입니다 넌 달릴 수 있니? 넌 달릴 수 있니? 넌 달릴 수 있니? Can you make Can you make 넌 만들 수 있니? Can you make Can you make Can you make 아닌가요? 왜 ing를 왜 붙여요?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Can you find net Can you find net 오케이 오케이 Is he in the box? In the box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그는 이미 그 상자에 아니 그렇죠 자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더라 맨날 이다 오케이 비동사라 그러죠? 네 뜻은 이다 있다 있다 He is in the box 무슨 뜻이에요? He is in the box 그는 이미 그 박스 아래 똑같아요? Is he in the box 하고 He is in the box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he is의 뜻은 뭐겠어요? 그들 있다 그는 있다 그는 있다 겠죠? 그럼 He is를 이즈이 하니까 묻는 말이 됐습니다 오케이 뭐였더라 어 Is he in the box? No Is he in the box? No He isn't 오케이 Is he in the dead? No He is in the bed No 무슨 뜻이요? 그는 이미 그 침대 안 해? 아니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그는 이미 그 침대 안 해? 누가 한글 일 그래요? 아니 아 Is he in the bed? No He is in the bed No Is he in the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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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케이 계속해서 Is he under the red mat? 무슨 소리에요? 그쵸 오케이 뭐였더라? Is he under the red mat?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죠 영어로? 어떨 어떨 그럼 이는 뭐해? 아네 뭐뭐하네 뭐뭐하네 에 그랬더니 예스 히스 어떨도 레즈벳 오케이 그래서 히스 무슨 뜻이에요? 예스 히스 그는? 빨리빨리 합시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들 있다 다이가 배치하래 오케이 히스는 뭐해주린 말이에요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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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가 뭐해주린 말이냐고 뜻을 물어봤는게 아니구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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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시 클래스 히 히 히 A-07 공부해 두세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 테스트 할 거니까. 너 말고 성모 너 말고 성모 너 말고 성모 너 말고 잠깐만 이랬잖아. 클래스 카드 A-07 찾을 수 있죠. 그거로 선생님이 읽기 테스트 할 거예요. 그걸로 공부하고 계세요. 거기는 지금 아니야. 조금 이따 선생님 부르는 거. 아까 성모가 얘기한 건 뭐가 빠졌습니다. 다시 이 문장 영어로 얘기하면. 예스 키스. 언더를 더 레드벳. 아까 못 빠뜨렸어요. 언더. 오케이. 예. 예. 매칭과 테스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정모. It's next to ninja. It's next to ninja.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인자 네트이다. 오케이. it는 뭐의 주린말일까요. 그것은. 아니.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뭐의 주린말이냐고요. It is. It is. 그것은. 이다. 뭐이다. 네트이다. 뭐인 네트. 닌자인 네트이다. 그 녀석이 바로. 어디에 숨어있는 녀석. 언더더 매트에 숨어있는. 그 녀석이. 닌자 네트. 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It's next to ninja. It's next to ninja. It's next to ninja. 오케이. 자. 학원에 와야지 선생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는 학원으로 꼭 오도록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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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